대신에 협행었다, 못난다. 내가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여길 저지라고 했어? 너 하나 오라도 돼야구요. 여긴 여자들이 해야돼, 남자 오면 programme. Leg,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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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Ankara, PAV, thong bai comparearna ! 이이이이이이이이근데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방송사 그러다가 방송사는... 야... 아... 여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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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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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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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난동에 한 번도 이 방송심의위원회를 처리로 와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의 정부 때보다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나 이 방송마다 난동질을 하고 날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훈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여러분. 자, 엄마도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책청에서 우리 다섯 명이 올라가서 일단 약속은 받아왔는데 이 약속을 저희들이 또 어긴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관한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받을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용히 합시다. 회의때나 조용히. 조용히. 아니. 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회의때나 조용히. 회의때나 조용히. 회의때나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얘기 드립시다. 지금 싸우자고 합니까? 네. formally. 줄어들 아이돌 Kwame